안녕하세요. 주식헌터 2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이고요. 오늘도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될 섹터와 그 안에서 주도주를 좀 가져와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섹터는요. 카지노주 너무 좋다는 건 다 아실 거잖아요. 리오프닝이 되면서 카지노주로 된 수요가 좀 회복이 되는데 단순히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카지노에다가 거기 베팅기에다가 모니터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도 관심있게 보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져와 봤고 사실 카지노주들은 리오프닝 섹터와 엮이면서 주가가 좀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했었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두 개 기업 모두 또한 최근 계속적으로 단기 평선을 깨지 않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결론부터 미리 좀 얘기를 드려보자고 하자면 달리는 말에 좀 타기보다는 눌림목이 나올 때 단기 평선이 중기 평선에 지지받고 캔들이 그곳에서 리바운딩이 되고 되돌림이 나오는 모습들을 연출해주는 과정에서 모아가는 전략들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더 높은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카지노주 실적 2020년, 2021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3, 4분기부터 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이 카지노에 방문객들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모니터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 또한 실적이 큰 폭으로 턴어라운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따 실적이랑 같이 좀 체크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저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장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3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온전한 흑자를 22년 실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올해부터는 계속적으로 QOQ로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과 탄력성이 있는 섹터내어 있는 기업들이고요. 이미 작년 3분기에, 4분기에 연이어서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한 두 개 기업들이 되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셔라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리오프닝 섹터는 작년 어떻게 보면 연말 랠리와 1월 초에 계속적으로 좋은 시세를 냈던 섹터였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2보 전진을 위한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략할 포인트가 되리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의 채널 추가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시간 좀 제약이 있고요. 제가 얘기, 들려드리고 싶을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더 많은, 방송 이외에 더 많은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채널 추가하면 뭐가 좋냐?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우선 글로벌 증시를 좀 제가 분석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가 지표들, CPI, FMC 일정에서 어떤 매파적인 얘기가 있었다 등등등 적어도 장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그런 어떤 글로벌 증시, 환율, 유가, 아시아 증시 동향 분석을 해서 드리니까요. 시장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들 어떻게 찾으냐고 말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 월등이 좋은데요. 저는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수급이 붙으면서 시세 분출될 수 있는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도 거기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하시면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황금 주도주 설명하는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카지노 섹터 관심 있게 가져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봐야 될 황금 주도주 두 개 기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토비스라는 기업이고요. 이름 자체가 좀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산업적 모니터 매출액 추이 보시면 2020년에 상당히 많이 부러졌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2020년을 바닥을 기점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21년 성장했고요. 제가 빨간색 볼드 박스를 치긴 했는데요. 지금 해당 매출액은 2022년 3분기까지 누적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을 반영한다고 했을 땐 당연히 22년 실적은 21년 실적보다 성장하리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솔롯머신 시장 성장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2026년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부분들도 꼭 본다면 기저효과를 누리 쓰면서 주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끈없이 올라왔고요. 지금부터는 미래에 대한 실적 성장이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차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고객사를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수출 비중은 80% 정도가 되고 있고요. 당연히 4분기에도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환율 효과를 누리면서 매우 좋은 호실적을 기록해 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 코로나 타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실적이 회기가 되고 있는지 올해 실적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장용 디스플레이도 매우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에 어떤 수급 문제라든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했던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 좀 공장이 있다 보니까 중국 봉쇄 이슈로 인해 좀 타격을 크게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본업인 산업용 모니터에서 실적 잘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 또 다른 사업의 한 축인 전장용,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이미 기존 공장 플러스 새로운 신규 공장도 증설하고 있다. 물론 공장 증설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가게 됐지만 결국 더 큰 실적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수반 그리고 필연적인 선제적인 투자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연간 판매량 추이를 보시면요. 코로나 때 이후로 좀 좋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전체적인 시장 성장도 있겠지만 전기차,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비스라는 기업은 또 다른 사업의 한 축인 이 전장용 디스플레이 통해서 또 다른 매출액을 크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잘했던 어떤 기술력과 레퍼런스를 통해서 지금도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전에 제가 2차 전지 섹터 얘기를 드릴 때 에코 프로비엠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때 제가 얘기 드린 이후로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때 얘기 드렸던 시장, 자동차 3대 시장이 있었습니다. 중국, 유럽, 미국 시장인데요. 전체적으로 계속 지금 시장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글로벌적인 지표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토비스 실적 확인에 앞서서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가능합니다.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채널 추가가 다 되시고요. 거기서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공부하실 수 있게 학습하실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일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초과 수익을 내기에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ETF라는 게 있고요. 그건 결국 시장을 조금 더 초과하고 상이하는 수익률 목표를 가져간다고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비대칭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공략하셔야만이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 과정을 완성도를 높여하는 과정에서 제가 길러자유와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비스 실적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적자를 2년 연속 기록했고요. 작년 아직 컨센서스 기록이긴 하지만 한 100억 정도 규모의 영업이익을 거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수준까지 아직 영업이익을 회복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작년 3반기에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큰 폭으로 실적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출액 성장할 것 같고요. 특히 수익성이 폭발적으로 회복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3년 컨센으로 기준으로는 22년 기준 대비해서 100% 넘는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3년뿐만이 아니라 24년에도 계속적으로 고속성장한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쪽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 차량이 전기차 시장에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산업용 모니터 쪽에 대한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 회사의 주력 사업 부문으로서 실적 성장을 이끈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주가 상승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 과연 코로나 때 타격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많이 높아졌죠. 120% 정도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높아진 상태지만 4분기에 좀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는 2000%나 될 정도로 좋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보율은 2019년도에 비해서 낮아지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저는 130%보다는 더 높은 수준을 4분기에 좀 기록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증가세하는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PER 밴드는 좀 중간에 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성장성 대비해서 매우 싸다. 물론 PBR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달리는 말에 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눌림을 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을 때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좀 더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수준을 낼 수 있는 자리에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왔을 때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모아가자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렇게 저는 목표 주가를 대략적으로 한 14,000원까지 좀 우선 보수적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관련 카지노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 코텍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솔 제지 관련해 제조업 좀 얘기를 드리면서 두 가지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펄프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100%까지 올라가면서 원가 부담이 커져 수익성이 안 좋아졌다. 그리고 물동량 비용이 높아지면서 원가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게이밍 회사들한테 카지노 모니터를 납품을 하다 보니까 운반비에 대한 비용 부담도 있었을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원가 LCD 가격이 지금은 많이 낮아진 상태긴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하더라도 IT 기계 수요가 높아지면서 LCD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매우 좋아졌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많이 하향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코텍이라는 기업이 수익성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일단 실적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매출액에 대한 성장성 토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외형 성장성보다는 수익성이 훨씬 많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밑에 주석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들이 봉쇄가 되면서 운인비가 높아졌고요. 판매도 안 됐기 때문에 20년과 21년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인비와 LCB 패널 가격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중교회를 걷었고 수익성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첫 번째 슬라이드 통해서 코텍 기업 얘기를 드렸겠고요. 두 번째 과연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매출 원가율이 낮아졌을까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당 데이터는 사실 작년 1분기 데이터입니다.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다라는 정도만 좀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2분기, 3분기에 어땠을까요? 우선 분기별로 제가 좀 실적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작년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7억이고요. 그리고 2분기 기준으로 62억이고요. 3분기 기준으로 91억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미 실적을 잘 냈기 때문에 미리 발표했고요. 중성주기 미리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대부분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 실적이 성장한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도표를 보시게 된다면 매출 원가와 원가율은 계속적으로 하향했을 거고요. 그게 바로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카지노 방문객들의 수요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카지노 모니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거고요. 원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 보시더라도 매출액은 커지지 않았습니다. 1,100억 정도로 유지할 정도로 매출액이고요.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거기에 정확히 부합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 시장 규모 보시면 20년에 바닥 짓고요. 21년에 이미 코로나 이전, 팬데믹 이전으로 복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22년 성장폭은 훨씬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20년 이후로 라스베가스로 카지노로 집계가기 시작했고요. 미국 카지노 업체들 또한 동반적으로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을 기점으로 워낙 안 좋았다는 부분들, 그 기조 효과를 22년 그리고 23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섹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토비스와 바로 코텍이 전역적으로 좀 해당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ASP라고 하는데요. 이제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합니다. 이 평균 단가가 높아진다는 건 뭘 뜻할까요? 당연히 원가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낮아졌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판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수익성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이미지처럼 여기 이제 카지노 모니터입니다. 여기에 이 부분을 공급하면서 판가도 높아졌고요. 원가는 낮아졌기 때문에 이 수익 스프레드는 훨씬 커졌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토비스가 이 카지노 모니터, 산업용 모니터 외에도 전장용,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동산은 전자칠판을 공급하고 있는 회선입니다.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교육기관과 정부 공공기관의 전자칠판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고요. 2018년 고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하향세였던 전자칠판에 대한 매출액 추익과 전망은 22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훨씬 더 큰 수준으로 회복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전자칠판 매출액은 코로나 전 수준을 이미 상회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지노 모니터 플러스 알파로 전자칠판까지 이 두 개의 사업부가 주축이 되어서 명성장보다는 수익성에 더더욱 집중되면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가주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 보기, 또 재무환경서 지표 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추가하셔야 되는지 얘기를 드렸죠.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도 드리고요. 뉴욕증시라든지 환율 유가, 아시아증시 동향들에 대해서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들 압축해서 꽉꽉 담궈놨으니까요.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갔다 되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문자로 회진이 갑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채널 추가하시면 장중에 저랑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 방법에 대해서도 알림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중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좀 더 다이나믹하게 저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채널 추가하시면 노란톡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텍 기업은 이미 잠정 실적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22년 연간 영업이익은 273억 원이고요. 물론 연평균 성장률은 부진하죠.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만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좋지 못한 흐름들 하반기에 나아기 시작했고요. 하반기에 실적이 올해 한 해 내내만 찍힌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확실한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영업이익률은 대략적으로 한 6% 정도 기록을 했지만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만큼 돌아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올해 외출액보다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성장에 조금 더 주력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좀 더 올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건 멀티플 높게 부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 뜻은 주가가 좀 더 목표 주가를 높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좋지 않지만 지금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요. 2020년 대비해서 안 좋아졌다는 거고요. 당연히 코로나로 해서 퇴각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한 사냥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은 매우 매우 현저히 낮다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유보율은 4,000%가 넘을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유동 비율은 2020년에 거의 1,000% 가까운 수준이었지만 3분의 1 토막이 낮습니다.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유동 비율 아직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 부합보다 2배 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돈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동 비율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는 매우 매우 견실하고 튼튼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R 밴드와 PBR 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토비스라는 기업과는 좀 다르죠? 우선 PBR 밴드로만 비교해 보자면 토비스는 PBR 기준으로는 최상단에 있었기 때문에 부담된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라든지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셔야 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호텍이라는 기업은 PBR 밴드로는 중간 밴드보다는 조금 밑에 있고요. PBR 밴드로는 사실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PBR 밴드 선을 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실적이 다시 한번 제대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매우 매우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카지노주 다 이미 많이들 아실 텐데요. 카지노와 관련된 부가 사업을 하고 있는 코텍이라는 기업과 토비스라는 기업도 충분히 공부하실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우선 단기간에 좀 시세가 낮기 때문에 당장 공략하는 것보다는 조정파동이 나온다거나 눌림목 자리에서 접근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관광산업군이나 리오픈이나 또 추가적으로 아직 실적은 너무 좋은데 주가가 너무 싼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부담없이 공략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기업들을 설명드리는 시간들이 바로 채널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의도 마무리 할 텐데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가 회신으로 갑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 자료들 편하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다 정격 무료입니다. 많이 많이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려면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알림을 드립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시장을 좀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병고 구간에 있다라고 얘기를 최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주가가 싼 하지만 성장성 큰 매력적인 기업에 투자해야만이 좋은 성과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주식컨터 강의 시간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